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시스템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고 보안 등록 UI UX 구성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관련된 시스템을 그림으로 그리구요 거기 관련돼서 보안이 어떻고 등록이 어떻고 UI UX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입을 함으로써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끔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나오는 메인 시안이든 서브 시안이든 이렇게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겠죠